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드레입니다 오늘은 스노볼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영상들은 많이 있었지만 저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같이 만들어볼까요? 스노볼 만들기 꾸꾸꾸 나드레의 국수공단 먼저 재료 소개해요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화장품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화학용품이죠? 맞나? 아무튼 화장품 만들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리세린과 그리고 정지수를 많이 쓰시던데 정지수는 말 그대로 정지된 물이잖아요 그냥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짝이 가루 은색과 금색을 준비했고요 글루건 그리고 넣어줄 장식 곰돌이 푸랑 산타할아버지를 가져왔어요 이건 케이크 먹을 때 들어있던 산타할아버지인데 너무 귀엽죠? 그리고 곰돌이 푸는 친구가 줬던 건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병이에요 유리공병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유리를 하면 좀 떨트리면 깨질까가 무서워서 물론 플라스틱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 탁월한 결착구조 락킹 시스템 차원이라고 하네요 가죽광고는 아닙니다 어쨌든 다이소 사랑해요 다이소 너무 좋아요 그럼 뚜껑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죠 총 엉덩이에 글루지를 그리고 산타할아버지도 옆에 구둘들까지 잠깐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산타할아버지가 있는 걸 몰랐어요 두 살만한 오빠가 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저한테 12월 25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산타할아버지께서 머리맡에 둔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주신다더라 우리도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자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로 말 오빠 말로 따라서 엄마 역시 우리 오빠는 아는 것도 많아 이런 생각으로 양말을 뭘 넣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9년 중에 아빠 발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엄마께 허락을 받았어요 엄마 산타할아버지가 양말을 머리맡에 둬야 그 때 선물을 주신다는데 아빠 양말 하나만 주세요 근데 그 양말 안에 어? 너무 신기하게 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땅콩 카라멜이 다섯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 나는 분명히 산타할아버지께 미미 인형 선물해달라고 했는데 미미 인형이 아니고 땅콩 카라멜이 있는 거야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넣어줬다는 거 자체가 진짜 산타의 존재를 아 정말 산타라는 건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오빠한테 막 자랑을 했는데 오빠도 똑같은 땅콩 카라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께 자랑을 하면서 엄마들 내년에는 진짜 진짜 큰 인형의 집을 선물해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산타할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께서 사실 산타라는 건 없어 그 땅콩 카라멜 엄마가 아침에 마트 가서 사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산타라는 건 없고 이건 엄마가 사준 거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빠께서 옆에서 땅콩 카라멜 봉지를 못 들고 땅콩 카라멜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산타의 존재는 딱 1박 2일동안만 믿고 그 후로는 안 믿게 됐죠?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구기까지 잠깐 기다리면서 약국에다가 그리셰린을 물이랑 같이 넣어줄 텐데요 물풀도 같이 넣어주셔도 된다고 하는데 안 넣는 분들 눈이 있어서 저도 패스를 하려고 해요 그리셰린이랑 물을 1대 9나 2대 8로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약국에서 저희 동네는 800원 하는데 다른 동네는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그리셰린 넣고 물도 부어줄게요 막대기 스틱으로 저어줄게요 뭔가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 뭔가 섞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짝이 반짝이를 조금 넣어줄게요 착착착 섞어줍니다 물풀을 조금 넣어볼까? 물풀을 조금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짝이 되게 너무 휘날려가지고 물풀을 조금만 꽉 둘러줄게요 반짝이들이 위로 계속 떠올라오는 현상이 좀 가라앉는 느낌? 밑으로도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풀을 좀 넣어줘야 되나봐요 물풀을 좀 넣어줘야 되나봐요 이쯤 속았으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조금 부족해보여요 조금만 조금만 더 넣고 달아서 아이고 넘쳤다 아이고 조금 넘쳤다 자 조금만 다녔는데 제가 강력접착제가 왔어요 뚜껑 주변에 강력접착제를 바르지 못했어서 글루건으로 이 틈을 메꿔줄게요 떼었어요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만 좀더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건이 다 굳은 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볼까요? 아 두근두근 어 공기가 너무 없어서 어떡해 흔들면 반짝이가 이렇게 몽글몽글 움직여요 성공한 것 같죠? 군돌이 푸우 산타할아버지 스노우볼을 완성했습니다 야호 시키시키시키 흔들흔들 짠 푸랑 산타할아버지 스노우볼입니다 깨질일도 없고요 새는 것도 전혀 없고 푸우는 이만한데 앞에서 보면 되게 커보여요 그쵸? 그래도 충분히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갖고 놀기에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벽만 있다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스노우볼 만들어보시고요 물풀은 꼭 넣어주세요 반짝이들이 겉도는 걸 막아줍니다 반짝이를 너무 과하게 넣는 것보다 조금 넣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